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옹이입니다 오늘도 머리 쉽게 묶어 볼게요 머리 반으로 나눠서 밑에 머리도 또 반으로 나눠서 양쪽에서 그대로 올려서 머리 하나로 모아서 고무줄로 묶어 주시면 되요 고무줄은 풀리지 않게 묶어 주신 다음에 전체 머리를 이렇게 x 자로 만들어 주세요 x 자로 만들어서 밑에 머리만 잡아서 그대로 반대쪽 여기 공간 사이에 손가락 위에서 넣어 줄게요 위에서 넣어서 머리 그대로 밑에서 잡아서 위로 빼주시면 돼요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짱짱하게 잡아당겨 주신 다음에 고무줄로 한 번 더 묶어 주면서 쏙 빼주기 전에 층짓 머리가 밑으로 갈 수 있게끔 최대한 돌려서 이렇게 쏙 빼주시면 돼요 겉에서 보셨을 때 좀 깔끔한 느낌으로 묶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남은 머리 안쪽으로 넣어서 머리가 삐져나올 것 같으면 실빈으로 고정해 주셔도 돼요 안쪽에서 머리 벌려서 모양 만들어 주시면서 위에 부분은 위아래 잡아당겨서 이렇게 모양 만들어 주시는 게 이뻐요 밑에도 한 번 더 벌려 주시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머리도 방법만 보시고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자 Gloria ENS 아 3 2 2